타야 명문클럽 챔피언 11라운드 2선으로 주전돼 디펜스1의 결승전같은 예선 1차전 경기를 지금 시작합니다 바깥쪽에 원스트라이크 파울 투스트라이크 스윙 삼진 오늘 첫 삼진을 기록하는 프로나풀 홍석균 선수입니다 그리고 KT 출신 프로선출 조군정 선수의 타석입니다 스윙 원스트라이크 한가운데 투스트라이크 아 반대투부의 루킹삼진 오늘 양팀에게 똑같이 좌우폭이 넓은 주심이지만 이번 건 제대로 들어간 것 같습니다 3번 희문곤와풀 김국강 선수의 타석 오늘 이 코스의 볼을 양팀 다 다잡아주고 있습니다 히트 아우트 패스트 볼을 밀어쳤지만 좌익수 문희선 선수에게 잡히며 좌풀로 쓰리아웃이 됩니다 아 잠깐만요 영상을 보기 전 좋아요와 구독 꼭 눌러주세요 제발 지존의 선발 투수는 지존하면 떠오르는 시그니처 투수 79년 나풀 황상만 투수입니다 호수인 76년 프로나풀 황인덕 선수입니다 그리고 디펜스원의 1번 대단은 부상꽃 나풀 천승호 선수입니다 각큰 커브 볼에 원스트라이크 아우트 패스트 볼이 볼로 선언됩니다 그러자 가운데로 좀 더 찔러놓고 아우트 커브로 타이밍을 또 뺐습니다 이야 저 커브를 계속 집어넣네요 또 한 번 커브 볼에 상당 1루 송구 아 불안한 송구에도 1루수 최경태 선수가 포구를 잘하여 원아웃을 만듭니다 한기복 선수의 타석입니다 히트 투수 발목 옆을 지나는 타구를 날렸지만 유 땅으로 투아웃이 됩니다 카 아니라 볼을 놓치며 1실로 주자를 살리고 맙니다 그리고 무시무시한 문희성 선수와의 대결입니다 이야 아우트 커브에 원스트라이크 히트 같은 구질의 볼이 들어오자 두 번째는 봐주지 않고 좌안을 만드는 올해 반백살의 문희성 선수입니다 또 한 명의 프로나풀 손희도 선수의 타석입니다 인코스 원스트라이크 파울 투스트라이크 비껴 맞은 볼 3루 주자 언더베이스로 들어오나요? 홈으로 송구 아 빠른 발과 슬라이딩으로 선치점을 가져가는 디펜스원입니다 아 결정구가 포크볼이었네요 볼을 놓친 사이 문희성 선수가 2루까지 진로하고 언더베이스를 확인하고자 산으로 던져봤지만 세이비됩니다 8.1연나풀 김세훈 선수의 타석입니다 이루 견제 간발의 차이로 세이비됩니다 이야 볼이 이리저리 휘네요 같은 코스에 투스트라이크 됩니다 히트 같은 코스에 3개의 연속 던진 볼이 마지막 가운데로 몰리면서 맞았지만 휙수가 큰절을 하며 쓰리아웃을 만듭니다 3루수 김기태 2루수 전승호 2루수 신민규 그리고 퍼스에 손 있는 선수가 디펜스원에 내야지입니다 중출 김한 선수의 타석입니다 히트 아우트 페스티볼을 벼락같은 자안으로 만드는 김한 선수입니다 재밌는 라플 정현순 선수에 타석 바깥쪽 원 스트라이크 히트 각근 슬라이더를 받아쳐 좌전 1회타를 만듭니다 힘들다고 교체해달라는 정현숙 선수 백업을 잘 들어간 중견수 황기목 선수 그리고 다석엔 춘천고 나플 황인덕 선수입니다 아 몸쪽에 밀린 1루수 땅볼을 놓치면서 주자가 들어오며 동점을 허용합니다 허리를 잡는 정현숙 선수 조금 민망한 1루수와 1루주자 그리고 다석엔 신동호 선수의 타석입니다 히트 언더베이스로 들어오나요? 하지만 중견수 황기목 선수의 강력한 선구에 아웃이 되고 맙니다 히트 아웃을 잡아당겨 조안을 만드는 최경태 선수입니다 오랜만에 보는 엘라스틴 김종호 선수의 타석 포스의 송구 시도는 좋았지만 주자의 빠른 길으로 세입이 됩니다 허리가 안 좋은 엘라스틴 김종호 선수의 특가대 댄볼이 이 땅으로 쓰리아웃이 됩니다 3루수 신동호 유격수엔 엘라스틴 김종호 2루수 키만 그리고 1루엔 최경태 선수의 지존내아진입니다 각큰 커브볼의 원스트라이크 이야 커브볼을 받아쳤지만 나와라 가제트 8 헷 투직으로 원아웃이 됩니다 이야 무슨 커브에 가기 처리도 크나요 히트 두번의 커브에 속지 않고 감각적인 컷택과 자익수가 볼을 빠뜨린 틈을 타 2루까지 진로하는 중앙고 선출 김기태 선수입니다 84년 김정현 선수의 타석 이야 기가 막힌 아우트에 원스트라이크 아우 무릎 착살날 뻔했습니다 파울 투스트라이크 아우트가 볼이 되고 포를 빠뜨리고 맙니다 결국 골렛으로 주자를 내보내자 사인이 빨라지는 디펜스원의 감독입니다 테니스 선출 신민규 선수의 타석입니다 주자 띕니다 3루로 바로 쐈지만 3루 주자는 움직이지 않고 1루 주자만 2루의 도르에 성공합니다 히트 한가운데 몰린 볼을 놓치지 않고 좌 안으로 다시 역전 타점을 기록하는 신민규 선수입니다 한바퀴 돌아 1번 전승호 선수의 타석입니다 이야 인코스 페스티볼 기가 막힙니다 바깥쪽 볼을 받아 쳐 중2플로 달아나는 또 한 점의 타점을 올리는 전승호 선수입니다 그리고 잘생긴 말티지 형실이 아빠 향기복 선수의 타석입니다 히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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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넘어가나요? 앞에서 제대로 맞은 히팅 포인트에 오른쪽 담장을 넘기는 우월트롬포의 강기복 선수입니다 엉덩이를 때리는 무시무시한 문희성 선수의 타석입니다 히트 넘어가나요? 아 담장 앞에서 잡히고 맙니다 3회초 충출 박재만 선수의 타석입니다 히트 히트 투스킬을 넘기는데 아 깊은 코스와 불규칙한 바운드로 중환이 됩니다 2번 프로선출 조근정 선수의 타석입니다 히트 각흥 커브를 받아쳐 우한을 만들고 박재만 선수도 슬라이딩과 함께 3루까지 딜로합니다 아 소중한 피부를 관리하는 조윤상 선수입니다 히트 파울인가요? 아 안으로 콜이 되며 그 사이 3루 주자가 들어와 1점을 득점합니다 강타자 김환 선수의 타석 높이 뜬 볼 2풀로 투아웃이 됩니다 그리고 재밌는 정현승 나풀의 타석입니다 히트 이야 넘어가나요? 넘어갔습니다 이번에도 슬라이더를 받아쳐 푸름포를 만드는 정현승 선수입니다 흐물흐물하면서도 타격할때는 매우 야무진 정현승 선수입니다 스윙 원 스트라이크 스윙 투 스트라이크 스윙 삼진 스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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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프로나풀 손인호 선수의 타석으로 3회만을 시작합니다 히트 스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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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세훈 선수의 타석입니다 1루수 김한선수가 퍼지면서 불을 잡아내고 바로 1루로 선호하여 와우스를 만듭니다 1루수 최경태 선수도 이번엔 잘 잡아줬습니다 아 포크볼이었네요 히트 이 코스를 잘 받았었지만 Y2의 넓은 3번위의 좌풀로 3아웃이 됩니다 오늘의 경기는 여기까지입니다 후반부가 더 재미있는 다음 경기도 바로바로 올리겠습니다 아 잠깐만요 영상이 다 끝났습니다 얼른 좋아요와 구독 빨리 눌러주세요 제발